네, 지금 보고 있는 탄소의 모습을 12,000원에 보고 싶어 보겠습니다. 탄소의 전형적인 한 형태를 지금 여기를 포커스를 잘 잡았습니다. 아슬아슬하게 잡기가 힘드는데 청청이 이렇게 겹겹으로 보이죠.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둘러붙고 둘러붙고 이렇게. 그리고 이게 민자로 쫙 되어있다가 이렇게 청청이 나고 이렇게 딱 내려가고 그 밑에 또 내려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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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겹겹이 아주 청청이 겹겹이 올라오는 건데 실제로 그 상태를 카본 탄소의 형태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내용인데요. 이건 아주 좀 중요한 의미를 쥐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분자 구조죠. 이렇게 되는 것이 분자 구조인데 저기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면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지금 100배로 하면 아마 이렇게 넘어가 보겠죠. 20배로 넘어갔으니까 이 상태로 넘어집니다. 색감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. 3배니까 12,000배로 보면 3만 광학 36,000배로 보는 거죠. 여러분이 눈에 주면 아까 많이 쳐다보는 거죠. 단소를 보고 계시네요. 1천 명 성도 감사합니다.